사큐일이일 70인역 민수기. 언어 그리스어. 날짜 기원전 30년 서기 68년. 위치 쿱난 동굴 4. 민수기 3. 40야회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모든 처음 태어난 남자를 모두 개수하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라. 41년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게로 택하라. 나는 야회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의 가축을 바쳤느니라. 42모세는 야회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자를 개수하니라. 43일 개월 이상으로 개수함을 입은 처음 태어난 남자의 명수는 모두 22,273명이었더라. 44.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50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민수기 4. 1야회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오진이 진군할 때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휘장을 걷어 증거개를 덮고. 6. 그 위에 물개가죽 덮개를 씌울 것이며 그 위에 청색천을 펴고 그 채를 깨워야 한다. 7. 진설병 상위에는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부을 그릇과 숟가락과 주발과 잔을 놓아라. 그 위에는 계속해서 빵이 놓여있을 것이다. 8. 그 위에 붉은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바다 표범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깨워야 한다. 9. 그 그들은 청색천을 가져다가 등잔대와 등장과 불집개와 불집개와 등불에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덮을 것이며. 여는 대과로 점점 닿는 대과로. 11. 금 재단 위에 청색천을 펴고 물개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워야 한다. 12. 그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로 싸고 물개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 틀 위에 놓아야 한다. 13. 그들은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깔아야 한다. 14. 그 위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곱을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대야를 더야 하며 재단의 모든 기구들 그 위에 물개 가죽 덮개를 펴고 채를 깨워야 한다. 15. 진이 행진할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면 그 후에는 고아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니라. 16. 그러나 성소는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는 회막에서 고아 자손이 짊어질 것이니라. 16.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 할 일은 등유와 분양과 항상 들이는 소재와 관유이며 또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쓰는 것과 성소와 그 기구들. 17. 진이 행진을 그려 보입니다. 17. 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